최수진님은 영화를 봤을 뿐인데 내 몸이 다 아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차에서 현랄하게 움직일 땐 떨어질까봐 조마조마 주원이 다 한 영화 고생했어요 박세현님 하나 더 볼게요 내가 알던 귀요미는 어디로 상남자 그다체 액션 대폭발 저렇게 쭉 봤습니다 소개해드린 거 외에도 철가루들이 살아있는 리뷰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지금 현재 리뷰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내용 쭉 있다면 뭐가 있어요? 저는 주헌 MBTI 검사하면 섹시 나올 듯 원래는 MBTI가 뭐예요? ESFJ인가? ESFJ인데 기분 좋네요 그죠? MBTI가 섹시 섹시 그 자체였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몸을 좀 만드셨어요? 원래 운동은 꾸준히 했었는데 카터 때문에 벌크업을 하고 캐릭터에 맞게 몸을 좀 바꿨어요 그리고 또 녹화 들어가기 전에 또 한번 푸시업 좀 더 하죠 계속 액션하고 또 펌핑하고 액션하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헐리우드인 줄 알았다는 체리님의 리뷰를 보니까 궁금한 게 카터의 영어 대사가 좀 있었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네 영어 대사가 그래도 초반에 꽤 있었고 네 그것 때문에 또 연습도 많이 하고 아 연습을 많이 했어요? 얼마나 했어요? 대부분 받았을 때부터 했으니까 그래도 한 세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오! 3month? 네 3month 아니 그 카터에 아까 영어 대사 또 뭐가 있죠? 하나 들려주신다면? 뭐 I can't remember anything 뭐 이런 거 시작할 때 기억이 안 나니까 피 범벅된 거 보면서 I can't remember anything 뭐 이런 거 지금부터 계속 영어 하려고 해요 아니 박성희님이 액션 배우 주원인가요? 꽃미남 로맨티카에서 액션 되는 상남자까지 안 되는 게 없네요 카터 오늘 볼 거예요 아 네 계속 일이 쭉쭉 유지하겠네요 진짜 네 좀 많이 봐주셨죠 아니 그리고 원빈의 아저씨 얘기 리뷰했잖아요 사실 오프닝에 주원씨가 철파임 아 어떻게 했죠? 철파임 꽉 잡아 하는 부분도 이게 아저씨 꽉 잡아라고 하는 대사잖아요 네 네 네 이게 아저씨처럼 아이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네 아이가 또 인간 백신이기 때문에 아이를 구출해서 또 제가 구해주는 얘기죠 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2819번님도 올해 최고의 액션으로 도입부에 목욕탕 누드 액션 씬을 뽑아주셨는데 이야 이게 시작할 때 저도 보는데 이게 엄청난 액션이 펼쳐집니다 그냥 뭐 두두두두둑 그죠? 네 목욕탕이니까 사실 의상이 좀 단촐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액션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지 않던가요? 아무래도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고 또 어쨌든 원테이크 식으로 가다 보니까 좀 엔진을 다시 해서 또 처음부터 뭐 그런 식이죠 왜냐하면 연결이 쭉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몰입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 시청자분들이 직접 보고 있는 듯한 그 장면을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그러면은 주원씨가 뽑는 카터의 최고 액션은 어떤 겁니까? 액션 연기하기 대 눈물 연기하기 하나 둘 셋 최고의 액션이요? 최고 액션은 본인 생각했던 카터에서 액션 연기하기 대 눈물 연기하기 액션 연기기 아 그렇군요 네 이게 힘들지 않았어요? 액션 힘들지만 이번에 제가 카터라면서 너무 좋았던 게 너무 새로운 현장이었어요 어쨌든 촬영 기법이 너무 신선했고 또 어떻게 보면 처음 다루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현장에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하고 뭔가 자부심이 드는 그런 촬영장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했고 네 최경원님도 진짜 카터 보는데 액션 목소리 연기까지 너무 완벽했어요 진짜 완벽했다는 연기가 지금 많은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주원씨가 카터 셀프리뷰 열자평을 한번 해준다면요 셀프리뷰 이것을 열자 안으로 해야 되는 거죠? 아홉자 끝나가지고 당황해하시는 분도 되게 많았어요 열자평을 해준다면? 열자평 카터를 안 본다면? 안 본다면 세 글자 남았습니다 어... 카터를 안 본다면 제가 마무리 볼까요? 네 앙돼요 안 돼요 카터를 안 본다면 앙돼요 자 카터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510번님은 목욕탕 액션씬 온몸에 문신도 너무 멋있던데 이거 분장을 어떻게 한 건가요? 이게 분장이었나요 아니면은? 그게 이제 스티커인데 그걸 감독님이 디자인은 따로 있었다 그러는데 이게 먹으로 칠한 듯한 어떤 그런 문신을 또 타투 카터 몸에 입혀서 좀 더 강한 캐릭터를 만들었죠 노화였군요 아 그거를 causes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western 분명 컨 programming 문